우리는 오답률 1, 2, 3위부터 하고 해볼게 그 내가 아까 오답률을 확인하려고 봤는데 오답률 1위가 41번이랑 42번인 거야 42번이 1등이었나? 아무튼 둘 다 62.5%인가? 1위, 2위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진짜 망했구나 평가원 끝났다 이거는 1, 2등이 이 정도면 이거 망한 시험이나 했는데 그거 이 거였어 깜짝 놀랐네 체감이 누군은 좀 쉬웠고 누군은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기출문제를 수도 없이 분석하고 시험을 여러 번 본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험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그냥 오답률이 60% 넘는 게 3개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또 체감상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 그 그리트를 하루에 두 지문씩 하죠 일주일에 5일 동안 맞죠? 그걸 꾸준히 한 사람과 꼼꼼히 꾸준히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향후 70일 뒤에 더 커져요 단형이 몇 등급 맞았지? 1등급 맞았죠? 1등급을 최초로 맞은 거죠? 그런 얘기하면 좀 그러나? 1등급을 맞았습니다 단형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고민이었단 말이야 아 그런 말은 좀 그러나? 그럼 이제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모 여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고민일 때 우리 새벽에 2시간 동안 통화했잖아 그렇죠? 모 여학생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결과가 지금 오냐 나중 오냐 차일뿐 오긴 온다고 오긴 오는 거야 이거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수능 점수니? 구모가 이거 절대로 수능 점수가 아니다 양정 김민서 너네 형은? 구모 때도 1등급이 안 나왔어요 3등급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날 1등급을 받았고 그게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인데 그날만 받으면 끝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하고 있던 어떤 과목의 공부건 여기에서 좌절하거나 여기에서 멈춰서 가면 안 돼 잠깐만 이 얘기 좀 해줄게 굉장히 내가 너네는 못 보겠지만 스트릿 맨 파이터가 방영하고 있다 제가 춤, 랩 이런 거 좋아해요 인생이 힙합이니까 거기에 더스트 졸크 알아요? 더스트 졸크는 굉장히 유명한 팀입니다 근데 걔는 스트릿 팀이 아니고 사실 코레오그라피 춤을 안무를 짜가지고 하는 팀인데 거기 리더가 영재희씨가 있어요 영재희씨가 개급 미션 하잖아 노제 헤이마마 할 때 그것처럼 근데 자기께 1등을 할 거다 라고 안무를 짜왔는데 다른 안무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분은 그 바닥에선 거의 탑이잖아 그럼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의 안무가 선택됐으면 내가 짜온 안무에 미련을 둘 필요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안무를 열심히 추면 된다 그리고 메인댄서가 되면 된다 근데 메인댄서가 되는 이유는 메인댄서가 돼야 우리 팀에 베네핏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서 메인댄서가 되겠대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야 내가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음 거 그 더 좋은 거를 내 걸로 흡수하면 되는 거야 이게 성공하는 마인드야 또 다른 팀에 인규라고 있어요 위댄보이즈에요 인규 인규는 안무를 잘 짜왔는데 자기께 선택이 안 됐어 다른 사람 거 춤 배우잖아 알려줄 때 그때 대충대충 한다 인터뷰에요 내가 짜온 안무가 훨씬 멋있는데 이 멋없는 걸 연습해야 되는 거 자체가 싫다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할 건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멋이 없다고 결국에 올라가서 심사할 때 틀립니다 그게 마인드 차이거든 성공하는 사람은 전자의 마인드야 지나가잖아 지나가면 끝이야 어떻게 하면 그럼 더 잘 되지를 고민해야 돼 시험이 쉬웠다고? 나는 왜 못 봤지? 그건 루저가 되는 거야 영영 아 쉬웠다고? 그럼 내가 부족한 건 뭐지?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되지? 남은 기간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성공하는 마인드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엄청 중요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성공과 실패에 이끌어요 일단 38번부터 해볼게 오답률 1이 배점이 몇 점이죠? 배점 몇 점이야? 2점입니다 주어진 걸 읽어보겠소 주어진 걸 읽어보겠소 삽인 문제죠 데이 간장 계장 중요한 게 데이야 데이의 세무처럼 데이는 앞에 있는 무슨 명사야? 복수명사입니다 앞쪽에 복수명사가 없으면 이 문장은 들어올 수도 없죠? 들어올 수도 없어 아, 나한테만 들리는 것 같아 앞에 복수명사 데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내용은 그룹이라는 건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정의하는데 who interact with 상호작용하는 사람 exert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뮤추얼의 뜻이 뭐죠? 상호의 그러니까 상호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발휘하는 그룹이라는 건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서로한테 상호의 영향력을 주는 건가 봐 라고 그들이 정의했대요 첫 줄입니다 In everyday life 일상에서 We tend to see any collection of people as a group 우리는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떠한 모음이건 사람들의 모음을 그룹으로써 1번 뒤에 however에 세무치세요 근데요 Some psychologists use this term more precisely 어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더 프리사이즈하게 쓴답니다 됐죠? It is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에다 형광편을 꺼내가지고 This sense of mutual interaction or interdependence의 형광편을 쳐봐 이게 5담률 1입니다 그럼 제대로 배웠으면 이거 풀 때 의심을 했어야 되지 않나? This 명사하면 이 명사 어디 있어야 돼? 안 문제 있어야 돼? 형광편 친 이러한 상호의 상호작용 interdependence 서로 의존하는 느낌이 앞에 있어야 된다 맞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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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좀 웃긴데 상호의 보람상초도 아니고 상호의 상호작용 서로의 상호작용 서로 의지하는 게 앞에 있어야 돼 다시 1번 뒤를 보겠다 However 그러나 소셜 사이클로지스트 use this term more precisely 자 소셜 사이클로지스트의 세모치세 자 그게 주어진 글의 데이가 돼도 되고 데이에는 interact with도 있었고 mutual influences도 있었죠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실제로 풀 때 여기서 멈췄어야 돼 그래야 헷갈릴 걸 더 방지한다 얘는 글을 쓰는 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별로 글을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야죠 답 2번이에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왜 다 저기 기어가려고 그래 어디 앉고 싶어 거기 앉아 거기 앉아 너희 지금 인원이 이정도여도 늦게 들어오면 뻘쭘하잖아 대학교 돼봐 대학생 돼봐 200명 앉아있는데 하필이면 그 강의실에 문이 앞에만 있는 경우 있어요 엄청 지각감 들어오면 교수님이 서있어 200명 다 쳐다봐 그럼 이제 성향이 조금 대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MBTI의 이의가 아니신 분들은 심장이 떨리죠 심각한 오줌도 삽니다 됐죠 다시요 38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영어를 쓰는 장문법에 의거해서 디스 명사는 앞에 있는 걸 재진술하는 건데 똑같이 쓰거나 동의적 표현을 쓰거나 설명된 걸 요약해줍니다 그런데 앞문장에는 이러한 상호의존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디스 센스 오브 뮤추얼 인터랙션이라 하죠 이 자체가 글을 쓰는 방법에 맞지 않습니다 대답이 2번이에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정답이 2번이기 때문입니다 삽입문제는 대부분 뒤쪽에 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념적 일반적 상식으로는 앞부분은 설렁설렁 읽고 뒷부분 가서 집중합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노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답은 모두 다 똑같이 20%의 확률을 갖고 있어요 삽입문제 우리 그리프트에 푼 게 있었나? 그 전에 있었나? 그 전에 알케미스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삽입문제인데 정답이 1번인 경우가 있어요 기출문제 중에 그럼 오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 오답률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보기에 배치가 2번이라 그렇습니다 39번도 해볼게 얘는 좀 어려우려나? 좋아진 거 읽어볼게요 On top of the hurdles On top of가 그것뿐만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 위에 있는 거니까 그걸 몰랐으면 그냥 허들 위에 있는 거겠죠 Introduce in assessing his or her money 평가하는 건데 his or her money his or her에다가 세모 쳐봐 쟤는 어디 앉고 싶어? 어디 앉고 싶어? 다 말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네 어디 앉을래? 편한 대로 해 너 구모 안 갖고 왔구나 구모 있어? 아 구모가 왔어요 편하게 앉아 앞으로 지나가도 돼 절로 가고 싶으면 하영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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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모 한분만 주세요 앞으로 지나가도 돼 아 왜 여기 앉으려고 구석팀에 저기에도 자리 많잖아 다시요 39번입니다 On top of the hurdles 허들 위에 Introduce in assessing his or her money his or her은 앞에 있는 사람일 거야 맞죠? 그의 돈 돈을 assessing 하는데 Introduce 소개된 허들 위에 If a suspected fraud 아래쪽에 있다 뭔가 사기꾼 사기가 is detected 감지가 되면 the account holder account가 계좌겠죠 지금 돈 얘기니까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has to deal with the phone call 전화를 다뤄야 된대요 asking 요청하는 if가 인지 아닌지 겠죠 If he or she made a suspicious transaction 그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전화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길어 너무 길고 he or her 말고는 딱히 장문법의 근거는 없는 것 같고 굳이 따지자면 내용은 사기가 의심되면 전화를 해봐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맞죠? 첫 주부터 읽어볼게 It's a new way of technology 새로운 wave 기술의 wave가 is intended 의도가 되죠 to enhance 향상시키려고요 user convenience as well as improved security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but sometimes these do not necessarily go hand in hand 근데 이건 반드시 hand in hand 하진 않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요 The transition from magnetic stripe to embedded chip 이동인데요 magnetic stripe에서 embedded chip으로 slightly slow down 늦춰요 transactions 거래를 sometimes frustrating customers 때때로 소비자들을 좌절하게 합니다 In a hurry 바쁜 소비자들을 거래가 늦어지니까 1번 뒤에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서비스를 좀 부담스럽게 만드나 봐요 And the potential customer will go elsewhere 잠재적인 소비자는 딴 데로 가버리겠죠 2번 뒤에 These obstacles 세모처 This 명사 어디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애물이라고 했으면 그 장애물이 앞쪽에 있어야 돼 앞 문장에 보니까 Make a service too burdensome And the potential customer will go elsewhere 정확하게 업세클이란 말은 없어요 맞죠? 동의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하고 있는 건 부정적인 내용이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적용이 되죠 어떤 수준에서 3번 뒤에 Passwords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Such as fingerprint Iris And voice recognition 이 모든 것들이 Are always of keeping the account Details hidden 모든 방법인데요 계좌의 디테일을 숨겨주는 From potential fraudsters Fraudsters의 세모 치세요 Fraudsters 사기꾼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주어진 글엔 Fraud란 사기란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Of keeping your data dark 너의 데이터를 어둡게 유지하는데 4번 뒤에 But 대이의 세모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들은 앞에 있는 복수명사여야 되는데 이미 Passwords Double key identification And biometrics 등등등 나와 있었죠 그거일 수도 있지 But They all inevitably Add a burden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다 Burden을 더한대요 부담을 To the use of the account 계좌의 사용에 5번 뒤 This is all useful At some level 이건 모두 다 유용한 수준이랍니다 Indeed It can be reassuring Knowing that 이게 reassuring 하는 걸 수 있대 알아서 Your bank is kepting a lot To protect you 너의 은행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But it becomes tiresome If Too many Such calls Such calls 에다 세모차 Search 명사도 이 명사 어디 있어야 돼? 앞에 있어야 돼? 그러한 전화 그럼 전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전화하는 것을 봤는데 어디서 봤죠? 주어진 글의 셋째 줄에 다 폰코 보여요? 세모차 봐 39번이 문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맞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찍을 거잖아 이제 내용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5번을 찍어야죠 왜냐하면 Search calls인데 앞에 4번 뒷문장에 보면 전화한다는 얘기가 없어 맞죠? 나는 지금 내용을 모르겠어 프러스터즈가 3번 뒤에 나오니까 3, 4, 5번 중에 하나인가? 잘 모르겠지만 Search calls인데 그 콜이 앞에 없기 때문에 5번으로 찍을 거라고 그럼 실제 답은 몇 번이죠? 실제 답은 몇 번이야? 5번입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 푼 거냐면 내용이고 자시고 뒤죽박죽이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답의 근거를 하나를 찾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찍는 겁니다 그럼 실제 답은 5번이에요 그럼 아까 his or her money 있잖아 얘긴 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고 그냥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을 쓴 거네요 그냥 person이라 써도 되는 거네요 내용적으로 봐도요 단어를 좀 알고 해석이 됐다면 세번째 줄에 four example 보이십니까? four example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 transition 2행 magnetic stripe 나와봐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면 magnetic 있어요 magnetic stripe이 자기 뭐야 전자 something like that 그거 카드 있잖아 여기 긁죠 맞아? 거기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embedded chip 인베드가 끼워넣어요 그러면 나와봐 IC 칼 달아요? 이거 칩 보이죠? 맞아 이거 원래는 이것만 있었거든 옛날 카드는 이게 없었어 이걸로 넘어갔대 그게 약간 거리를 늦췄대요 때때로는 바쁜 소비자들을 좌절하게 했답니다 빨리 긁으면 되는데 넣고 한참 기다리고 이런 게 있었나 봐 봤죠? 그 변화기 과정에 이행 과정에 1번 뒤에 하나의 서비스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고요 그리고 잠재적 고객은 딴 데로 가버리죠 2번 뒤에 이러한 장애물들이 적용돼요 몇 개의 단계에서 3번 비밀번호 그 다음에 2번 눌러야 돼 더블킹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스 생 생 뭐라고 하냐 생생정보통? 생 생체 생체인식? something like that 말이 안 떠올라 마탱이 갔어 생태 생태가 아닌데 왜 이래 생체정보라고 해야 되나? 눈동자 생체인식 오케이 생체인식 바이오메트릭스 뭐 그런 거 핑거프린트나 지문이나 아이리스 눈동자 목소리인식 이 모든 게 계좌의 세부사항을 숨기는 거래요 잠재적인 사기꾼들로부터 너의 데이터를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4번 뒤에 그치만 그것들 모두 다 불가피하게 부담을 주죠 계좌의 사용에는 주어진 글에 보자면 허드류도 장애물입니다 그의 돈을 assessing accessing 접근하는 데 도입된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만약 의심가는 사기가 감지가 되잖아 그럼 계좌 소유자가요 전화로 걸어야 돼 뭔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만들어진 건가요? 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5번 뒤에 이러한 게 모두 다 유용할 수는 있죠 어떤 수준에선 정말로 보장해 주는 거잖아 알므로써 너의 은행이라는 게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너를 보호해 주려고 그렇지만 그게 또 피곤해요 너무나 많은 전화가 받아진다면 그래서 전화라는 얘기는 5번 뒤에 바뀌었고 다음은 5번이에요 됐나? 이게 두 개가 70%가 넘어갔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해석해서 찾으려고 하면 엄청 어렵겠죠 근데 이 글 쓰는 방법만 알고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 둘 다 맞췄다 손 내리세요 결론 똑같은 질문 안 나와요 손소와 삽입은 꼼꼼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꼼꼼히 포기하지 않고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겁치는 소재를 찾아 여기밖에 없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죠? 읽을 전체 콜이 나오는 건 5번 뒤밖에 없어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 고를 수 있는 보기가 34번도 해볼게요 질문 맞췄다 손 내리세요 많이 있네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비유적 표현을 꼬지 않고 꼬지 않고 알려주는 겁니다 해볼게 빈칸은 빈칸부터 읽어볼게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빈칸 둘째 줄 위에 오른쪽 끝입니다 The psychologist's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may have to 빈칸이죠 심리학자는요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빈칸해야 될 수도 있어요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한 번 더 한다 애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빈칸해야 될 수도 있다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면 우리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심리학자야 심리학자 심리학자는 빈칸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빈칸을 해야 된다고 추가적인 재진술 숫자는 아이들이겠죠 children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빈칸을 해야 되는 거야 빈칸이 마지막 줄이니까 직접 문장 볼게요 빈칸에서 네 줄 올라갑니다 It'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a literary scholar 뭔가 발달된 개발된 작가 혹은 literary 문학 scholar 학자뿐만 아니라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끌린 사람들인데 다소 wild한 거 야생적인 거에 An idiosyncratic way 아래쪽에 있죠 색다른 생각 방식의 이런 거에 끌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Young children are as well 어린애들도 그러하대요 그럼 어린애들도 와일드에 끌리나보다 맞죠 다만 심리학자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아요 아이들은 나오는데 아이들은 와일드에 끌리나봐 그 앞 문장 보니까 얘네는 와일드에 끌리나보죠 다시 It'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a literary scholar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여기 있어요 와일드에 끌리는 An idiosyncratic way 그리고 색다른 생각 방식에 끌리는 걔네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그렇대 와일드 플러스 idiosyncratic이네 색다른 그 정도 근거만 있었고 심리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첫 줄 In trying to explain how different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autobiographical memory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때요 얼마나 다른 disciplines가 어떻게 다양한 disciplines들이 시도하는가 이해하려고 autobiographical 그런 기억을 literary critic 다니엘 알브라트가 말했대요 psychology is a garden literature is a wilderness psychology의 세무처럼 우리가 찾는 건 psychologist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정원이고 문학이라는 건 황무지래 야생지래 he meant 그가 의미하는 건 I believe 내가 믿기에 that psychology에서 못 참아 psychology seeks to make patterns find a regularity regulatory는 규칙성이죠 an ultimate imposed order on human experience behavior 심리학은 패턴을 만들고 규칙성을 찾고 궁극적으로 질서를 부과하는 거야 인간 경험과 행동에 writers by contrast 세목 작가는 정반대로 dive into unruly untamed death of human experience 뛰어들어야지 unruly 아래쪽에 있습니다 제멋대로 굴고 untamed 되는 인간 경험의 깊이에 심리학은 규칙 작가는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데 what he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그가 말한 것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 말한 건 can be extended to our questions 우리의 질문까지 익스텐드 된대요 about young children's minds 여기 children's minds 처음 나오기 때문에 세모 치세요 어린아이들의 마인드에 관한 질문까지요 만약 우리 심리학자가 are too bent on 너무나 bent 한다면 identifying on orderly pattern 확인하는 것에 orderly니까 질서 있는 패턴 그걸 확인하는 것에만 bent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이요 we may miss an essential 미스가 플러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야 우린 놓칠 겁니다 본질적이고 pervasive 말의 쪽에 있죠 널리 퍼져 있는 특징을 놓칠 거예요 즉 the child's more and really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아이들의 더 제멋대로 굴고 상상력 있는 방식이요 말하고 행동하는 하고 다 읽었다 맞냐 한 번 한 편 들어가 이 글 전체에 심리학자는 딱 한 번 나오죠 그래서 그거 찾아 한 번 한 편 칠 거예요 if we psychologists are too bent 아까 세모 쳤죠 만약 우리 심리학자가 너무나 bent on 한다면 패턴을 확인하는 것에만 아이들의 규칙성 아이들의 마인드의 규칙성 이런 패턴을 찾는 거에만 bent on 하면 우리는 본질적이고 널리 퍼져 있는 우리의 주제의 특징을 놓칠 거예요 아이들은요 제멋대로 굴고 아이들의 제멋대로 굴고 상상력 있는 방식을 놓칠 거라고 맞니? 놔봐 이제 위쪽에서 한 번 칠 거 보면 심리학은 뭘 찾는 거야 이 학문은 규칙을 찾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규칙을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가든이라고 하고 문학이라는 건 황무지라고 하잖아 근데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위에도 있어 아이들의 특징은 뭐야? 제멋대로 굴고 상상력이 있는 것들이지 맞아요? 이것만 찾고 앉았으면 미스한다며 그쵸? 근데 여기는 심리학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뒤에 in order to get a good picture of children's characteristic 마인드냐 여기 뒤에 얘기는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이걸 해야 돼 윗글에 적혀져 있는 정보는 아이들은 이런 놈들이야 제멋대로 군단 말이야 근데 심리학은 패턴만 찾잖아 패턴만 찾고 있으면 이걸 놓친돼 그건 패턴을 찾지 말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심리학도 정리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패턴만 찾지 말고 규칙성을 찾지 마시고 아이들의 특징을 고려해야 돼 아이들의 특징은 야생에 끌리고 idiosyncratic way 색다른 생각을 하고 unruly하고 imaginative 한 겁니다 맞아요? 1번 venture 모험하다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 wilderness는 누구의 특징이야? 아이들의 특징 아니에요? 이게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비유적 표현이야 위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줬기 때문에 답 1번이야 2번 help them recall their most precious memories 가장 귀중한 기억이 나와 이 글에 안 나와 제끼어 3번 야 그렇게 따지면 1번에 wilderness는 나오잖냐 이 글에 나와요 2번 안 나오잖아 3번 parental duty 부모가 나와요 제끼어 4번 무시해라 아이들의 픽션의 특징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픽션의 특징을 무시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건 규칙만 찾자잖아 찾고 있는 말과 저는 반대입니다 5번 규격화하자 standards 길을 규격화하자 심리학적 발달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결국에 고를 수 있는 걸 1번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이들의 야생적이고 특이한 사고를 이해해야 되거든 원래 근데 그걸 wilderness로 바꿔놨어 그냥 됐어? 지수야 자니? 안자니? 됐어? 이렇게 해서 우단열 탑승이 끝났고 29번하고 시계 29번 이거 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민재야 디스 명사 앞에 있다고 첨들어? 서치 명사 앞에 있다고 첨들어? 민재야? 전 첨들었는데요 손 들어봐 총 갖고 와 어이 다 끝났어 70일 남았지? 좋은 얘기 해줄게 다음주 휴강이에요 너 엄청 좋아한다?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주가 지나가면 저를 7번 만나면 끝납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7번 만나면 끝나요 결론 니평생 다니던 학원비도 2번 결제하면 끝나죠? 어떠한 학원이건 이제 다시는 대입 관련된 학원을 돈 주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누구는 끄덕이고 누구는 글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돈 주고 토익 학원과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시길 돈 주고 미얼 클래스 듣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시길 제가 그 업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그거 해서 될 거 하면 다 됐죠 너도? 야 나도 해서 될 거 하면 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화 공부를 안 합니까? 회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왜? 지금 회화하고 싶어? 당장 70일 뒤에 수능 봐야 되는데 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수능장 가서? 에이 뭐 수업? 하면 시인해 May I be a name please? 그럼 애들이 누구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는 거야 미치지 29번 똑같습니다 띵동 구간에 풀자고 했고요 뭐 관련부터 보자고 했죠? 동사 관련부터 보자고 했어요 1번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앞쪽에 메이 보여? 메이에서 해무초봐 메이 다음에 원형 쓰는 거 맞잖아 그럼 비 이벨루에이티드 뭘 묻는 것 같아? 능수 묻는 것 같아 능수 이거 능수가 아니면 시제 묻는 거야 메이 이벨루에이트냐 메이 비 이벨루에이티드냐 가 아니면 메이 해부 비 이벨루에이티드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일단 우리는 다 보긴 귀찮으니까 능수만 보고 넘어가자 다른 것 중에 답이 있으면 그거 고를 끝내면 되잖아 맞죠? 바로 뒤에 에즈 보여요? 에즈가 명사야 아니야 명사 없으면 수동 쓰는 게 맞아요? 맞잖아 1번 맞아 일단 넘어가 2번 learn 뭐부터 찾죠? 동사부터 찾는 겁니다 learn how to choose from alternatives and make and make의 생모초 자 이렇게 하면 명련문 병렬인가 봐 맞죠? and make a decision requires 형광펜초 자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거 말이 안 돼 쌤 and니까 동사 한번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make를 썼잖아 그게 말이 되려면 making이었으면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걔는 다시 and를 끊고 주어동사가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동사가 지금 and는 한 번밖에 없는데 세 번 쓰였단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돼 이 순간 2번 그리고 끝나는 거야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맞죠? 그럼 1번은 100% 능수동 문제였고요 2번은 정동사의 유무 100점을 2점 졌지 정동사의 유무를 물어봤다 그럼 수능 날 정동사의 유무를 안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봅니다 그런 적이 많았어 9월에 정동사 찾는 거 물어보고 수능도 물어보더라고 다 몰라도 동사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법을 다 몰라 두 개는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동사를 구별하는 법 두 번째가 관계사예요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 그래야 푼단 말이야 4번 같은 거 있잖아 대답해 명사 보여? 이런 건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보는 게 아닙니다 뭔 상관이에요 뒤에 완전하면 동격일 거고 불완전하면 관대겠지 뭐 우리가 알바가 아니에요 5번 whether whether to 동사를 쓸 수가 있냐? 있어요 있어요 인지 아닌지 앞에 decide 보여? 얘는 목적어 자리고 whether를 밑줄 친 건 death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death death to 라고 물을 때 그런 게 없고 그런 건 비교되서 death만 있죠 death to 로 나가는 거 3번 have는 앞쪽에 need랑 병렬이건 to no랑 병렬이건 to rely랑 병렬이건 알바가 아니잖아 앞에 3번 have 앞에 5월이 있으니까 앞쪽 동사가 need건 to no건 to rely on이건 알바가 아니라고 선생님 왜요? to는 뭐가 가능해? 승리가 가능해 뭐란 병렬이건 되잖아 아무튼 맞죠? 3번이 안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 뒤쪽에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 have discussions with co-workers or manager on appropriate conduct 없죠? 동사가 ease 같은 게 있었으면 having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니 그런 것도 없잖아 결론 답은 2번이야 100.2점 준 거야 나와봐 하나 물어보세요 6월보다 등급이 올랐습니다 손 들어봐 자 일이 많죠 내려봐 6월보다 등급이 떨어졌어요 손 들지마 발 들어 아무도 없네요 6월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머리카락을 세워봐 뭐 아무도 없어 6월보다 떨어졌으면 본인이 뭐 있는지 반성해 그건 국어건 수학위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업체마다 등급 컷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거의 하나의 점수로 수렴하죠 언매 받다 자 손들어 언매 열어봐 나머지는 화작인 거죠 반 반이네 신기하군요 화작이 92점이고요 언매가 87점이에요 1등급 컷이 근데 표점이 130입니다 130 넘어가면 되게 높은 거야 수능날 국어가 어렵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작년 수능이었나 135가 넘어갔었어 수학보다 높았어요 표점이 국어가 1교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뭘 암시하냐면 2등급은 80 화작이 85 언매가 81이야 표점 124야 2등급이 그럼 이게 뭘 암시하는 줄 알아?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 하나를 못 읽었어요 다시 시간이 부족해서 지문 하나를 못 읽었어요 쌤 근데 푼 거 다 맞았잖아 너 최소 2등급이야 맞죠? 최소 좋았으면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어차피 찍었을 거 아니야 못 읽은 건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다 나는 시간 내에 다 풀었어 하고 점수 봤더니 72점이야 와 시간 내에 못 풀었어 근데 푼 건 다 맞았어 그래서 봤더니 85점이야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니? 생각을 잘해야 돼 물론 다 읽고 잘 맞으면 제일 좋지 제일 좋아 생각을 잘해 시간이 없다고 대충대충 읽어서 다 틀릴 바에 하나 버려도 찍은 게 하나 정도만 맞아도 제외수 좋으면 엄맥 올랐어 제외수 좋으면 내가 푼 거 다 맞았고 찍은 거 중에 하나 맞았으면 제외수 좋으면 1등급이야 맞죠? 생각을 잘 하십시오 수학은 거의 늘 똑같은데 합통이 88이고 미적이 85네요 2등급은 78, 75네요 기아 기아가 쉬웠나? 기아 손 들어봐 기아 쉬웠어 사연아? 3등급은 68, 65네요 4등급은 생략하겠어 그럼 난 4등급 맞았으니까 쓰레기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은 시간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난 늘 시간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푼 건 다 맞니? 자신을 돌아봐봐 시간이 부족한데 어떡해요? 푼 건 다 맞추면 돼 나 제휴가 푼 건 다 맞추면 된다고 했어 질문 3개 안 읽어도 내가 푼 것만 읽고 빠가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됐죠? 잠깐 쉬었다가 하자